국방홍보원과 포항공과대학교가 지난 26일 두 기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. 업무 협약식엔 박창식 국방홍보원장과 김무안 포항공대 총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. 두 기관은 군 홍보와 콘텐츠 제작 상호 협력,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공동 노력, 두 기관이 보유한 자원 활용 확대 등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업무 협약을 마친 포항공대 관계자들은 국방뉴스 제작 스튜디오를 비롯해 국방일보, 국방FM 등 국방홍보원의 주요 매체 시설들을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.